맨날 고리타분하게 별로 관심도 없는 연예인 사주 및 기타 등등 정치인 사주만 보는데 그리고 뭐 그 외에 또 다른 거 하면 어려운 명략 개념만 맨날 얘기하고 이건 뭐 일상생활에 도움도 안 되는 거 자꾸 이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도움이 될 만한 거 얘기를 좀 해보라고 하셔서 특히 이제 주변에 뭐 일상적으로 술 드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때 잠깐 쇼츠로 술 종류에 따른 뭐 병리학과의 상관관계 이런 걸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는데 그걸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주를 좋아하죠 왜 소주를 좋아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났던 곡물이 기본적으로 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쌀로 담궈서 그걸 증류해 가지고 만드는 일종의 이제 독한 술 증류하면 항상 그 알콜 먹을 수 있는 알콜의 액기스가 나오니까 그게 이제 소주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수수가 많이 나서 수수를 가지고 그렇게 증류주를 만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주 파이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는 귀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귀리로 많이 담그면 그 위에 이제 보드카가 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에서는 아가베 선인장이라고 선인장 말하니까 그걸 담으면 데킬라가 되고 그리고 사탕수수 그러니까 저기 따뜻한 지역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쿠바나 이런 데는 사탕수수가 많으니까 그걸로 담그면 럼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곡물을 이렇게 액기스화 시켜 가지고 그 탄수화물 액기스화 시켜 가지고 이렇게 변환하는 작업이에요 술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이제 그 각각 곡물의 특성들이 액기스화 돼서 나오게 되고 그래서 향이나 맛이나 풍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를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에요 우리나라에서 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그걸 대용품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주변에 많이 말씀드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불쌍한 이유 첫 번째가 그 물 타서 먹는 희석식 소주를 먹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왜 지금도 저기 지방에 있는 뭐 이렇게 차를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국도나 지방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농협 창고들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여러분들의 세금을 깔아먹으면서 있습니다 왜 창고 보관비용 때문에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가 추곡수매라고 항상 쌀을 자급자족 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쌀을 사줘요 그걸 우리가 보통 정부미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웃긴 건 여러분들 아무도 정부미 안 드세요 그죠 주변에 정부미 드시는 분은 군인 또는 교도소 등등등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데 빼고는 정부미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품종 계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자랄 수 있게 품종 계량 한거지 맛있게 품종 계량 한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곡수매 해서 팔리진 않으니까 쌓아놓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저희 아버지 계신 이천의 쌀 먹지만 그거는 세종대왕 쌀이라고 해서 별도로 키우는 건데 걔는 키우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농협도 안 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좀 덜 치고 이러려면 그게 이제 잘 자라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서 그럼 그 농협 창고에 정부미가 썩어가고 있는데 왜 걔를 술로 안 만드냐 자 술을 만들어 먹는 걸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 때나 이런 데는 금주법으로 막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먹고 살 쌀도 없어죽겠는데 그 술을 만들면 쌀이 어마어마치하게 농축돼서 들어가는 겁니다 뭐 한 가마니 때려둬도 한두 병 나올 거 말까 해요 막걸리도 나오고 뭐 중간에 뭐 정중같이 청주도 나오고 소주도 나오고 다 나오긴 하지만 그게 쌀 먹는 거 배부른 거 대신 그 양이 안 돼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도 임금님이 이제 그런 거 금주법 이런 걸 해서 먹고 죽을 쌀도 없는데 지금 무슨 술을 만들어 먹냐 이렇게 한 게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주세법에 얽매여 있어서 그렇게 다양한 소주들이 전통주 이외에는 만들기가 어렵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 희석식 소주 타피오카라고 하는 그 사탕수수 찌꺼기 가지고 발효해서 만든 주점을 통해서 거기에 향을 태워서 물하고 섞어서 주는 그 희석식 소주를 많이 드시고 계신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건 차체하고 특히 이제 제 유튜브에 주 구독자층은 요새 이제 조금 남자분이 좀 늘긴 했는데 주로 이제 4, 50대, 60대 사이에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드시는 술이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와인이더라고 와인 근데 이제 와인은 대표적으로 종류가 세 종류가 있죠 그냥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이렇게 하는데 하나 더 다른 종류가 이제 약간 스파클링성이 나는 샴페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독일에서 많이 만드는 아이스 와인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는 아이스 바인 뭐 이렇게 쓰는데 되게 단 와인이 있어요 귀부 와인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명략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와인은 기본적인 재료가 포도입니다 포도 포도는 우리가 아는 그런 탄수화물적인 그런 술이 아니에요 어떤 쪽에 가깝냐면 과실주입니다 과일주 우리가 이제 소주, 담금주 담그는 데다가 과일 같은 거 넣었잖아요 매실주도 만들어 먹고 뭐 등등등 그것처럼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과일을 통해서 만들어진 술이다 보니까 그 우리가 소주나 이런 뭐 아까 얘기한 보드카나 이런 것처럼 정제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와인 많이 드시면 머리 아픈 이유는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순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장점은 다양한 맛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는 안동 소주든 뭐 다른 소주든 뭐 여러 가지 소주가 기본적인 풍미는 다 쌀 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똑같고요 그 지역적인 특색 또는 그걸 다 뭐 이렇게 증류하는 방식에 따라서 조금 조금 다를 뿐인데 와인은 뭐 저는 이제 시내 물방을 좋아해서 저희 집에 전집으로 다 읽고 다 여러 번 읽어봤는데 뭐 지역 토양에 따라서 다르고 나라에 따라 다르고 뭐 만드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숙성시키는 것에 따라 다르고 뭐 포도 풍경에 따라 다르고 어무시하게 막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뭐 와인 소믈리에라니까 와인 드시는 분들도 뭐 다양한 와인을 많이 드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정도를 나하고 맞는 와인을 고르면 돼요 첫 번째는 제일 대표적인 게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두 개에요 근데 이제 명리학에서 음향 오행 또는 뭐 그걸 구분할 때 우리가 물상론이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색깔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이트 와인은 흰색이잖아요 그럼 금에 가까운 쪽이고 레드 와인은 빨간색이잖아요 그럼 화에 가까운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 금수가 한쪽 목화가 한쪽 토는 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토가 살이 찌는 이유는 이것저것 다 먹어도 잘 맞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화잖아요 화인 사람은 저는 이제 그럼 뭐가 필요한지 말해요 내가 화더라도 우리가 보통 용신이라고 많이 하는데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금수의 기운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목화의 기운이 필요한 건지 놓고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금수의 기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화이트 와인이나 샴페인 이런 쪽이 맞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무 차가워 나는 따뜻한 기운이 필요해 손발도 차가워 이러면 레드 와인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렇게 맞추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옛날에 이제 로마시대 같은 경우에 포도주를 많이 마셨어요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기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그 발효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진했어요 그러니까 도수도 높고 과일이 그냥 거의 뭐 그냥 약간 채에 걸러서 먹는 식으로 막 이렇게 먹다 보니까 진하다 보니까 로마시대 때는 물을 많이 타서 먹었습니다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타서 먹었는데 기본적으로 물이라는 거에 성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수가 한쪽이잖아요 그러면 자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은 얼음을 태워서 먹어요 그죠? 왜? 금수니까 같은 얼음이 들어가도 얘는 생각보다 맛이 변하거나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레드 와인에 얼음 다 먹는 건 없어요 잘 아무리 더워도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잘 안 맞거든요 조합은 안 맞아서 시원하게 드시는 건 화이트 와인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샴페인 쪽이 맞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닌 종류는 다 레드 와인 쪽이 맞고 뭐 요새 로제 와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성향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진짜 요새는 만세력이 앱으로 너무 쉽게 나와 있어서 특히 이제 명리학 관련된 이렇게 보신다는 분들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아마 그 만세력 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그 달력에 대한 이해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쉽게 내가 어떤 일주고 어떻게 내 사주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가 있어서 아마 그런게 되는 거 같은데 간단하게 양력으로 좀 넣으세요 양력 음력은 왜냐하면 본인이 윤달인가를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양력으로 생년월일씨를 넣으셔서 내가 어떤 일주인지 저희가 이제 지금 육식갑자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변에 이제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기운이 있어요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너무 목화 쪽이 많다 그러면 금수가 균형을 맞춰주는 게 명략의 기본 이론의 핵심은 중화입니다 중화 중용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도 마찬가지 다 지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내가 목화 쪽에 가깝다 많다 그러면 화이트 와인이 맞는 거고 내가 너무 차갑다 금수 쪽이 많다 그러면 레드 와인이 맞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보시고 균형 맞춰서 드시면 좋겠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일로 담근 술들은 뭐 당연히 지금 여기도 보면 되게 맑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 우리가 곡물로 담그는 술보다는 확실히 기본 불순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일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화이트 레드 구분하는 거는 이제 포도 껍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가지고도 꿈이 되고 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와인은 적당히 조절해서 드셔야지 안 그러면 머리가 막 깨질 정도로 아플 수밖에 없는 술입니다 음 그래서 프랑스 정찬에 기본적으로 와인이 병 크기라든가 이런 거를 맞춰 놓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4명이서 프랑스 정찬을 같이 먹을 때 와인 3병 먹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식전주로 샴페인 같은 거 스파클링 와인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 요리나 조개 같은 그런 해산물 요리로 화이트 와인을 먹고 그 다음에 육고기 사슴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먹을 때 레드 와인 먹어서 3병을 4명이서 나눠 먹는 게 기본 양입니다 그래서 그 양 사이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각 1병을 무조건 일단 나는 이상한 그 뭐 아니 저도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 그 옛날에 저 인사팀에 있을 때 저기 힐튼 호텔인가 거기서 이제 그 테이블 매너? 이거 수업을 들으라고 해서 그때 들었어요 들으면서 이제 뭐 뭐 잡방음물 뭐 이런 거 배우면서 배운 건데 기본적으로 4명에 3병이에요 그 소주도 그렇잖아요 이게 따르다 보면 항상 모자라게 이상하게 남도록 해서 또 시키고 또 시키고 하는 방식이듯이 뭐 이것도 약간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4명이 3병 먹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집에서 이제 아내분하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남편분하고 2명이서 먹는다 그러면 1병만 드시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좋고요 근데 이제 당연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면 뭐 맞춰서 먹고 싶다 그러면 아 이게 애매하죠 그럼 이제 2병을 먹는데 그럴 경우에는 스파클링하고 레드를 드시는 게 오히려 낫다 왜냐면 스파클링은 그냥 가볍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레드 와인으로 그냥 막 달리시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화 쪽에 가까운 거라 그 화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위로 솟구쳐요 우리가 불멍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그 태우는 재료를 중심으로 위로 솟구치게 되는 힘이고 저희가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것도 심장이 화하고 이런 이유가 얘가 열심히 펌프질을 해서 다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피를 끌어올리고 그걸 순환시켜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라고 하는 게 엔진인데 그 안에 뭐 들어 있냐 보면 폭발하고 있죠 폭발 불이 폭발하고 있는 그게 다 원동력이다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동차도 피발류 먹네요 똑같네 술 먹고 달리는 애네 그래서 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니까 적당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샤또 탈보라는 와인이 있어요 그게 탈보라는 사람은 장군 이름이고요 그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되게 많이 승리한 장군이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뭐 그런 와인인데 그게 이제 어떤 합격 또는 승진 이런 거 했을 때 축하주로 많이 쓰여요 근데 이제 그 와인의 진짜 성분 때문에 또는 그게 뭔가 이제 그 뭐 재료라든가 그런 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라는 건 사람이 부여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모든 예를 들어서 밥부터 시작해서 반찬이나 이런 거를 다 음향 모양에 맞춰서 먹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어려운 일이고 근데 이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한테 맞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습관이 잘못돼서 그게 왜곡되어 있는데 모르는 경우에는 잘못 먹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내가 먹어보면 아 이거 맛있다 계속 먹고 싶다 하는 게 나한테 맞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와인도 똑같습니다 여러 종류를 맛을 보시되 거기에 아 이거 나하고 잘 맞는 와인 같네 좋네 맛있다 이러면 그걸 정해놓고 축하할 때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거는 의미는 자기가 부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맞는 거 같고 근데 이제 그 계절이나 또는 뭐 시간대 또는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소주를 먹을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백주를 먹을 건지 와인을 먹을 건지 맥주를 먹을 건지 이런 거는 좀 다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에 갈증이 많이 난다 그러면 맥주 먹어야 돼요 맥주는 보리로 담그는 거고 보리가 기본적으로 수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곡물이다 보니까 맥주 시원하게 한 잔 하면 그게 갈증 내수에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이볼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하이볼에 넣는 게 위스키나 기타 그 하긴 뭐 위스키도 보리로 하나 뭐 하여튼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요새는 그 뭐야 백주로도 중국 백주로도 하이볼 만들어 먹더라고요 근데 백주는 기본적으로 수수의 빨간색도 그렇고 그것도 화의 속성이라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중국은 토의 나라다 보니까 화생토 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는 거고 우리나라 이제 목의 나라다 보니까 쌀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목 쪽에 가까운 거랑 같은 구류라서 그런 걸 좋아하는 거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구분해서 드시는 거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유명하게 전세주 유명한 와인이 없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포도가 자라기가 쉽지 않은 기후죠 왜냐하면 기후가 지중해성 기후 하고 우리나라는 반도인데 너무 바다로 다 둘러싸여 있고 산이 많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포도가 자라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간 포도가 있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원래는 거기 인삼밭이었는데 이제 인삼이 잘 너무 안 되고 하니까 포도로 바꾸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나라는 옛날에 포도를 언제부터 먹었지? 포도주에 대한 기록은 조선 초에도 있기는 합니다 예 근데 정말 말 그대로 과실주 담그듯이 하는 거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와인하고는 완전히 다른 매실주 담그고 포도도 똑같은 거예요 간도 넣고 배도 넣고 사도 넣고 다 수린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그거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과일 베이스고 이러다 보니까 달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주도 많이 먹은 사람들은 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는 이제 곡물에서의 순수한 당으로서의 단맛하고 과일에서의 과당의 단맛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애들 카프리선 좋아하는데 카프리선 뭐 과일집이라고 하잖아요 그거 달아요 그게 설탕 넣은거 아닌데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일주는 기본적으로 좀 달아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많이 안 먹다 보니까 재배를 많이 하지 않은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 근데 이제 유럽에 어쨌거나 뭐 저도 시내몰방울이나 그런 책들 몇개 찾아보면 거기는 이제 땅 자체 또는 기후나 이런게 올리브나 포도가 잘 자라는 그런 성향이 있는 지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이제 여러가지 활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워낙 이제 농업 기술도 발달했고 여러가지 정보나 또는 그런 품종 개량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도 위스키가 나오고 와인도 좋은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하지만 과거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 지역에서 자라는 뭔가 말고는 먹기가 어려웠어요 가공식품이라고 하는 통조림이나 뭐 그 외 거의 옛날에는 이제 염장 짜게 만들어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훈연 그을려서 하거나 얼음도 많지 않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양하게 맛보는 게 지금은 되게 좋아진 겁니다 좋아진 거라서 지역적인 특성이나 그 작물들의 특성을 놓고 보면 그게 나오기가 어렵죠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되게 웃긴게 고구마 소주가 있어요 소주인데 고구마로 만드는 그것도 어차피 가까네 그 탄수화물 덩어리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고구마 많이 먹지만 고구마 소주 안 만들어요 어 왜냐면 우리나라 고구마 되게 늦게 들어왔거든요 조선 말기 때 거의 들어온 거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발전되기가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되게 웃긴 건 우리가 이제 술이라는 게 이제 뭐 그리스나 이런 역사를 놓고 바커스라고 하는 거 주신 준 혜택이라 이러는데 이걸 누가 의도하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옛날에 뭐 신석기 구석기 때 과일 같은 거 따가지고 보관을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토기 같은데 구운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얘가 이제 약간 쉰 거죠 어 쉬어요 과일 같은 거 물 나오면서 쉬어요 근데 얘가 우연히 그 뭐 보관해 놓은 장소가 좀 서늘하거나 아니면 거기가 이제 그런 효모들이 자랄 조건이 됐으면 얘가 이제 뽀뽀뽀뽀뽀뽀를 해서 주정화되는 거죠 어 그래서 먹어보니까 맛있어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한번 해볼까 해서 하는 거 하기 시작한 거라서 그 이후에 되게 긴 역사로 발전을 해온 건 맞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먹는 곡물 중에 안 담그는 것들도 많고 그게 어떤 식으로 발전되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제가 알기로는 와인도 수많은 포도 품종의 계량 또는 어떤 방식으로 담그는 것이냐 단적인 예로 그 오랜 숙성을 버틸 수 있는 와인이 있고 아닌 와인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것도 품종에 따른 차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딱히 특정해서 뭐 어떤 때 뭐 먹으라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